기독교 대안감리회 호남선교연회 부흥단이 주최한 목회자 사모세미나가 화순금호 리조트에서 진행됐습니다. 첫날 진행된 개회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기독교 대안감리회 전명구 감독회장은 크고 작음의 규모를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달려갈 때 목회자와 사모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는 은혜가 가득하게 될 것이라며 감사함으로 건강한 목회를 이뤄 교단 소속 7,600개 교회가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가자고 권면했습니다. 3일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서는 진관교회 이현식 목사와 임성희 장로가 전도와 양육, 교회 정착을 주제로 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.